베리어프리 영화란 기존의 영화의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과 화자미, 대사, 음악,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. 불이 켜진다. 가로등불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. 프랑스와가 소스 포장지 끝을 접어서 집게로 집는다. 유통기한 지난 건 제발 먹지 마세요. 새우는 절대요. 알았어요. 통장 잔고가 얼마라고요? 아까 알려드렸잖아요.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. 레미가 눈썹을 실루기며 모니터를 본다. 아, 신발이 맞을까 모르겠네. 난 270인데 프랑스와는... 290인데 발 꾸겨 나오면 돼. 응. 단원들이 앉아있는 콘서트 홀 무대로 프랑스와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걸어 나오며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. 프랑스와가 바이올린을 켜며 어딘가를 본다. 발레리가 첼로 연주에 집중하고 있다. 프랑스와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계속 보고 있다. 발레리가 프랑스와를 보며 싱급 미소스낸다. 거울 보면서 수도 없이 연습했는데도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. 뭐, 무슨 말이죠? 무슨 말이냐면... 제가 딸이에요. 벼락 맞은 기분이시죠? 놀랍긴 하네요. 잘 가요. 이 영화는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상황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